요즘 새로운 옷을 입은 술들이 그 매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과일향이 나는 소주가 등장하는가 하면 개성있는 맛의 맥주를 내놓는 수제 맥주집도 인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류시장도 이에 발맞춰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오늘 탐구인에서는 우리나라 술을 연구하고 있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사 이대영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술을 연구하신다는 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합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술 연구를 하게 되신 거죠? 개인적으로 전통주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부터 17년 정도 되는 대학교 시절입니다. 지도교수님이 실험을 도와서 술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 석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술을 만들어 본 것 같습니다. 이후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 입사를 해서 연구사로 일을 하게 됐고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요즘 쌀 소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것이 떡과 술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농산물 소비 차원에서 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러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유명하신 것 같은데요. 술을 알고 마시면 아무래도 그 기쁨이 배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술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술을 만드는 재료는 크게 알코올을 만드는 효모 그리고 효모의 먹이가 되는 당분 그리고 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주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포도는 기본적으로 당분이 있다 보니까 포도를 으깨어서 거기에 효모를 넣고 그다음에 발효를 시켜서 효모가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생산하게 됩니다. 술의 분류를 간단히 보면 보통 발효주, 중류주, 혼송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발효주는 과일이나 곡류를 원료로 만들어서 발효를 해서 만든 술인데 보통 막걸리나 사케, 맥주, 와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중류주는 앞에서 이야기한 발효주들을 중류에서 알코올 도수를 높이는 술입니다. 보통은 소주, 고량주, 위스키, 보드카 등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송주는 발효주나 중류주에 다른 과즙이나 과일 그리고 허브 등을 추가적으로 넣은 술입니다. 보통 인삼주나 과실 소주들이 여기에 속한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료 성분이 농산물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농업과 술 뗄려라 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별명, 술 박사를 별명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술 박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이제 연구를 해 오신 술들이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술들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직접 개발한 제품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한 것들만 골라와 봤습니다. 이거 한번 향을 맡아보시고 어떤 재료를 만들었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샴페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취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한기로운데요? 저도 안 먹으라고요. 정말 샴페인 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체가 뭔가요? 이것은 벌꿀 100%로 이용해 만든 허니와인입니다. 원래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 북유럽 쪽에서는 마셔오던 술의 한 종류인데 이것을 우리 전통주 제조 방법과 결합을 해서 재해석해서 만든 술입니다. 보통은 단맛이 나는 디저트 와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가운데에는 막걸리 같기도 하고 우유 같기도 하고요. 어떤 건가요? 두 번째 것은 맥주만 막걸리라고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술입니다. 맥주만 막걸리요? 최근 맥주가 젊은 층에게 인기가 매우 많다 보니까 젊은 층을 타겟으로 맥주에 사용하는 호불 막걸리에 사용해서 맥주 맛과 향이 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맥주와 우리 막걸리로 합하면 어떤 맛이 나올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직은 시제품이고 조만간 정식 제품으로 나올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맛인지도 궁금하고 어떤 향기가 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것도 한번 저희가 향기를 맡아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맡아보시죠. 맥주 맛이 나는 막걸리, 사실은 이거 맛을 먹으시는데 진짜 맥주 냄새도 나고 막걸리 냄새도 나고 그러는데요. 술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또 한 술을 하는데, 방송 중이니까요. 향만 맡아보는데, 향이 좋네요. 네, 향이 아마 맥주에서 나는 호흡향 이런 것들이 많이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저 술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증류주 소주 형태인데 저희가 쌀을 이용해서 만든 술에다가 증류를 해서 알코올 도수를 높인 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몇 도나 되나요? 이거는 한 40도 정도 됩니다. 40도. 그렇군요. 연구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술 맛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술을 자연스럽게 많이 마실 것 같거든요. 연구하시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있을까요? 사실 일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면 취하기 때문에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직장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직장은 많지 않을 것인데 제가 하는 일이 술을 만들고 마시는 일이다 보니까 아침 일찍 만든 술에 대해서 맛을 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아주 적은 양을 마시기는 하지만 제가 술을 마시고 나면 얼굴이 빨개지는 특징이 있어서 아침에 관능평가를 하고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있으면 직원분들이 일 열심히 했다고 얼굴은 빨가지만 그런 칭찬을 오히려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아침에 만든 술을 먹으면 조금 다른가요? 관능할 때는 속이 비어있거나 예민할 때 해주는 것들이 더 좋기 때문에 아침에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해외 와인 같은 경우에 생산지별로 특화를 해서 이름도 붙여지고 특징이 확실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전통주들도 많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곳에서 양주장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역 특화된 우리 술을 개발하려면 어떤 것들이 선행돼야 될까요? 와인의 경우에 테루아라고 해서 지역에 따른 술의 품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앵커님들은 우리나라에 양주장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는지요? 글쎄요. 몇백 개는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통계를 보면 전국의 양주장은 한 8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적은 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양주장들이 상당히 작고 영세해서 보통 지역에서만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 도시의 가게에서는 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가평의 잔막걸리나 양평의 지평막걸리 등 최근에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만든 막걸리나 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을 단순히 농축하거나 분말로 만들어서 기존 막걸리에 넣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특산물의 특성을 살피고 그 특산물의 특징들을 살리는 제품을 만들어서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관광과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많은 축제들에서 축제에 가야지만 마실 수 있는 지역축제형 술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주주 산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전통주가 아직 사실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맥주나 소주에 비해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주가 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주의 발전을 위해서 농산물 소비나 문화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규제를 완화시켜주거나 소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전통주의 올드한 이미지 때문에 젊은 층에서 전통주를 많이 찾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내용물뿐만 아니라 병, 라벨, 마케팅 등 다양한 요소에서 젊은 층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자꾸 접목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 중에 술이 앞에 있다 보니까 술 향이 나는데 방향제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술 연구하시면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전통주, 술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힘든 기호식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들고 싶어하는 제품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전통주를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주를 널리 알려서 우리나라에서 맥주 소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술을 만들어보고 싶은 게 큰 목표입니다. 꼭 그런 술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술 연구에 힘써오고 계시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연구사 이대영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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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